사귄 지 세 달 된 여자친구가 있다는 오씨. 어느 날 여자친구에게 충격적인 문자 한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자친구가 오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데이트 중 술에 취해서 숙박업소에 간 적은 있지만 그날의 기억은 전혀 없었다는 오씨. 여자친구의 문자에 크게 당황했지만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서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아내는 점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고 출산일도 미뤄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내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오씨는 산부인과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들었는데요. 바로 아내가 임신을 한 사실이 애초에 없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와 함께 아내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다는 오씨는 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아이고 참 오늘 내용도 그런데 이 두 사람 어떻게 해서 만난 건가요? 네 이제 막 서른 살이 된 오씨는 활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러닝 동호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자친구에게 반하게 된 건데요. 오씨의 마음이 여자친구에게도 닿았는지 오히려 여자친구가 오씨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둘은 곧 연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했던 만남이 문제였을까요? 이제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오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백다이 아나운서가 다음 주에 이제 저랑 투샷 좀 잡아주세요. 다음 주에 이제 휴가를 갑니다. 또 이걸 미리 말씀을 안 드리고 딱 하면 또 내가 쫓아내네 어쩌네 또 이렇게 또 격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잘 다녀오겠다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휴가를 일주일 동안 다녀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자연 선배가 저 대신에 해주시기로 해가지고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정말 우리 가족분들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쉬어서 잘 충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휴가 잘 보내고 올 테니까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사건 반장 구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요 한 언론에 나온 실제 사연을 사례를 저희가 당사자가 좀 특정될 수 있어서 조금 각색을 했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첫눈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한 것까지 너무너무 좋았어. 자 그런데 처음부터 여자친구 여자 쪽에서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여자친구는 오씨보다 한 살 어려서 스물아홉 살이었는데요. 이 오씨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이 아내가 마음에 들었는데 그냥 먼저 다가가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선생님이다라는 직업 정도 알고 인사 정도 한 사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친구가 먼저 다가와서 데이트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 정도 만났을 때 이 여자친구가 정식으로 교제를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쾌활한 성격이라 연애를 리드해줘서 오히려 고마움이 컸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이제 누굴 뭐 만나고 뭐 하고 이런 게 되게 귀찮아. 그래가지고 여자 쪽에서 그냥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 양반도 약간 그랬던 모양인데. 약간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 임신. 그렇죠. 정말 알콩달콩 그런 좋은 연인이 됐는데 세 달 정도 됐는데요. 깜짝 놀랄! 임신이 왔어요. 멈춰갔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연애 좀 했을 때 그 무렵에 술을 마시면서 데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술에 좀 약해요. 이 오 씨가. 그러다 보니까 약해서 숙박업소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사실 기억이 전혀 없었는데 그날 오빠 나 임신했어. 그날. 그 얘기 듣고 아주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본인은 기억이 잘 없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임신은 했다고 하니. 숙박업소 간 거를 막고 있어. 책임져야죠.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굉장히 당황했다고 놀랐겠지만 사실. 양반자님 같은 성격이라면 잘됐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마음에 들었거든요. 뭐가 잘. 그러니까 잘됐다 임신까지 했으면 이제 결혼하는 거니까 약간 리드해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여성이. 근데 오빠 저 임신 됐어요. 그럼 그냥 결혼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두 번 만나고 임신하면 어떡해요. 어쨌든 당황은 했지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여성을 일단 되게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성적인데 이 여성 굉장히 케어라고 밝고 명랑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직업도 좋잖아요. 얌전하고. 그런데 외모도 너무 출중했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그래 책임져야겠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잘 낳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결혼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스멀스멀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임신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니까 부모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여성분이 CRP를 미룬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사업이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그랬어요. 아니 혼인신고하기 전에 상견례를 한 다음에 상견례에서 자를 정해지면 결혼식까지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 여성은 상견례 필요 없고 바쁘니까 결혼식도 필요 없고 혼인신고부터 하자. 그런데 이제 그 오시 입장에서 볼 때는 애가 이제 배가 불러가니까 빨리 결혼식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성은 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임신한 채로 결혼식을 못하겠다 하기 싫다. 내가 배가 불렁 나오면 보기 싫으니까 못하겠다 그렇게 우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차피 애가 나오게 되면 호작이 올려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서 결혼식을 미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죠. 결혼식은 싫다. 그런데 혼인신고는 빨리 하고 싶다. 아이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를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정상적인 루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오씨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임신했다는 말 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배가 그다지 많이 불러오지도 않았고. 또 결정적으로 산부인과를 절대 오씨는 데려가지 않고 혼자 가는 겁니다. 이 오씨는 아내가 혼자 산부인과를 다니니까 걱정이 되고 또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연차를 쓰고 산부인과에 데려다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는 항상 오빠는 일도 많은데 뭐 하러 연차를 쓰냐. 산부인과도 혼자 못 가는 여자는 독립적이지 못해라면서 오히려 오씨를 걱정하고 혼자 다녀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웠는데요. 점점 수상함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연차 이미 썼다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해도 오늘은 엄마랑 가기로 했어 라면서 산부인과를 절대 데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상하죠 이상하죠.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예상치 않은 임신을 딱 했어. 그러면 이제 남자들 표정 좀 어두워지잖아요. 서로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보통 남자가 산부인과 같이 가기 싫어하고 이러면 너 어쩜 이럴 수 있는 일이야. 화를 내는 게 정상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오빠는 가지 마. 오빠 바쁘잖아. 이거는 조금. 뭐가 이상하죠. 다 이상한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좀 발생을 합니다. 임신 7개월 정도가 됐을 때 갑자기 이런 말 합니다. 아이한테 장애로 얼굴이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 되니까 중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안 되죠. 그거 나 확인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믿을 수 없다. 산부인과 같이 가보자고 하는데 계속 거부를 하고 못 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전에 보내줬던 임신 사진이라든지 이것을 보고 병원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산모, 임산부 우리 아내가 될 아내인데 혹시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산부인과에서 청천병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우리 병원에 온 적이 없습니다. 임신한 사실이 없어요. 뭔 소리 하십니까? 라고 했던 겁니다. 팀장님. 어쩌면 좋아. 팀장님 진짜 어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허위 임신했다고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오 씨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화도 나가 따진 거예요. 너 왜 거짓말로 임신했다고 했냐 했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미안해. 아내가 하는 말이.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이 잘 안 되니까. 임신했다고 하면 오빠가 결혼을 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라고 했는데 이건 진짜 영화의 드라마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어쨌든 여자는 남편을 속여서 결혼 신고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일단 혼인 신고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사랑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일단 그건 좀 이따 더 얘기할게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그냥 연기력 부분 쩌신다고 하죠. 죄송합니다. 좀 시첸말로. 아무튼. 그런데 이 기자.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임신 소식을 듣고 이 오 씨가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아내의 과거까지 추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애초에 사업한다는 아버지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직업이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지어 4년제 대학교 나왔다 이렇게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고등학교 자퇴한 상태였고요. 또 심지어 결혼 전에 노래방에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인 오 씨에게 반해서 빨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아마도 이런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 이거가 이거. 이거 참 만약에 이게 진짜 제 일이었다면. 와 이건 진짜 사회생활 못할 것 같습니다. 진짜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트라우마죠. 이 남자 너무 착한 남자네요. 착하고 너무 순진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감으로 좋아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딱 타겟팅을 하고 완전히 연극을 한 건데. 임신도 거짓말이었고 심지어 유치원 선생님의 그런 어떻게 참한 여성인 줄 알았더니 이제 유흥업소 도움이었고 이건 남자한테는 너무 심각한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전 국민의 트라우마가 좀 있었잖아요. 이은혜 씨 사건 이런 거. 그러니까 착한 남자를 타겟으로 삼아서 돈만 보고 결혼한. 그러니까 제가 요즘 보면 남자도 좋은 남자가 있고 나쁜 남자가 있고 또 여자도 좋은 여자들이 있고 나쁜 여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거. 그러니까 외모나 현란한 말솜씨나 돈이나 겉으로 보이는 거. 물론 이런 것도 아주 안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성격. 그다음에 나와 잘 맞는 사람인가. 나를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분명히 봐야 한다. 특히 결혼은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임신 소식에 혼인 신고까지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던 아내. 혼인 취소해야 됩니다. 박정아 씨. 혼인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혼인하는 과정에서 흠들이 지금 발생해 있었습니다. 뭐 속인 부분도 있고요. 그 흠이 상당히 클 경우 이거는 혼인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혼인 무효 되는 걸 민법에 몇 가지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둘이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한 명이 몰래 가서 해버리는 경우. 아니면 근친혼, 친족관계 있는데 결혼하는 경우 등등은 혼인 무효가 되는데 그거 말고 혼인에 대해서 사기를 했다든지 강박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좀 중대한 사유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혼인, 임신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경력 부분도 많이 거짓말을 했던 부분이 있고 학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는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혼인 취소가 된다면 일정 기간 내에 취소를 하면서 혼인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또 그게 아니라면 이혼도 가능하긴 합니다. 만약에 흠이 이제 만약 좀 적다 그러면 취소가 되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흠이 크다고 봐야 돼요. 학력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직장 모든 것을 속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취소를 해도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 취소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혼인을 했다라는 게 지금 나중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팀장님은 저 남성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어차피 저 남성은 이혼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남성이 이제 만약에 여성분이 결혼을 빈 자리에서 돈을 가져갔으면 사기 결혼은 가능합니다. 저 여성은 아까 혹시 이거 리플리싱 응원이라고 아세요 혹시? 예, 압니다. 태양은 가득기 위해서 알람 드럼. 아예 알죠. 그러니까 이런 여성이 아마 리플리싱 응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남성분은 결혼 생활이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헤어질 거. 아까 결혼 취소 소송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뜨거운 반응 보여주셨는데 조금 정리 좀 하고 가죠. 네, 김성환 님이 오늘도 빌런들 어질어질한 애 해주셨고요. 사랑해리 별이 님이 요즘은 뒷조사하고 결혼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김JH 님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임신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가자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